우리 개구리 타령은 방감대밖에 안 했어요. 그래요. 거시기는 안 했구나. 여기 있구나. 놀아라 내가 안 배워줬어. 그래. 놀아라 배웠어 안 배웠어. 이 노래가 참 재밌어. 이뻐. 예쁜 놈부터 배우면 안 될까? 그럼 그건 사부님. 놀아라를 하나 배워줄게. 자 반감대를 먼저 하십시다. 왜냐면 반감내는 우리끼리 먼저 해요. 왜냐 새로운 회원님이 와서 반가운 게 반감대를 먼저 합니다. 우리 두 위원님들을 우리가 완영을 한 게 머리부터 시작 한강대 반가워 설리춘 동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늘에서 따른 자 온다 땅에서 불 끈 솟았나 하우니 땅이 본던 이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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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 고기야 자 배워줄게요 놀아라 놀아라 4절 시작 놀아라 놀아라 늙어진 변은 못노다니 늙어진 변은 못노다니 화무시빌홍이요 화무시빌홍이요 저 달도 차면 기구나니 저 달도 차면 기구나니 저 달도 차면 기구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온 날 이 밤이 새기 전에 온 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어 너희 둘이 마주 앉어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놀아라 돌아라 놀아라 돌아라 놀아라 돌아라 늙어진 변은 못노다니 늙어진 변은 못노다니 못노다니고 못노다니 떨어뜨려야 돼 늙어진 변은 못노다니 시작 늙어진 변은 못노다니 못노다니 몸노나니 뜰거지 현 변은 못노다니 뜰거지 현 변은 못노다니 Compass Pearl 저 달도 자면 기운하니 저 달도 자면 기운하니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오날 이 밤이 새기 전에 오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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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시빌 홍이요 화무시빌 홍이요 화무시빌 홍이요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젊어 시절 가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알아라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이 노래는 좀 노력하긴 못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걸려 드시는 거야 이제 다시 그러다가 이제 중독됩니다. 그럼 이제 중독이 2주일만 가시면 이제 중독이 돼 가십니다 고각의 환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공관이 이런 거 가사를 가사가 참 좋은 가사인데 못 알아들어 일반 대중한테 잘 들리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멋진 가사랑 철학자의 뜻깊은 전혀 전달이 안 돼. 뭐라고 떠들기만 하지 전혀 전달이 안 돼. 그럼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저도 시골에서 더러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가사를 어디는 들리는데 어디는 모르고 지난데 많았거든. 지금 보니까 가사가 좋은 게 많아요. 예 그러죠. 가사가 참 좋은 게 많아요. 자 다시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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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지면은 못 놀아니 늙어지면은 못 놀아라 놀아라닐 화무시빌홍이요 화무시빌홍이요 시빌홍이요 시빌홍이요 저달도 자면 기운하니 저달도 자면 기운하니 저달도 자면 기운하니 저달도 자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둘이 마주앉아 너희둘이 마주앉아 실컷마음대로 잘 놀아라 실컷마음대로 잘 놀아라 이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몇 저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신대감님도 그 간지가 나오네 그러세요 세상에 이 노래를 지금 몇 번째 연기 좋았어 그러니까 이 노래에 꽂혀서 오셨다는 거야 이 노래에 꽂혀서 오셨는데 이게 세상에 이 감이 이제 간지가 나타나시네 뭐래 드셨거든 이거 맞죠 아 이제 그 필 어쩌면 그 느낌 또는 그 분위기 또는 그 고개 그런 거를 그대로 고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예예 이렇게 살렸어야죠 이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개 충실해서 하셨지 이렇게 그게 안 살았어요 근데 느낌이 이제 나시네요 개구리 타령 흥 타령이 정말 멋져요 멋지고 말고요 멋지고 말고요 멋지고 말고요 멋지고 말고요 개구리 타령 흥 타령이 암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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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워야 합니다 그래 다시 배웁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또 저기 뭐냐 우리 동백 타령 배웠던 것을 맞어 아작을 냅시다 아작을 큰 애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끝장을 끝장을 내버립시다 큰애기 한 분 딱 계시니까 화윤님 화윤님이 딱 한 분 밖에 안 계시니까 동백탈에 큰애기가 나오거든요 큰애기 시집갈 때 기름 짜서 한 번 더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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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어지면은 못 놀아니 늙어지면은 못 놀아니 화무시빌 홍이요 저 달도 자면 기운하니 저 달도 자면 기운하니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젊어 시절 가기 전에 오날 이 밤이 새기 전에 오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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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은합 아 November 오uki야 그걸 잘하셨어요 진작 실컷 놀으라く Watch 진작 논구를라고 그래 네, 후렴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서 그거를 기분에 따라서 바꿔서 부릅니다. 후렴이 몇 개가 있냐면 후렴이 몇 개가 있어요. 후렴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느 짝으로 붙이느냐는 기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딱 이 가사에 이 후렴을 붙인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후렴을 하나하나 하나만 있잖아요. 나머지 두 개를 따라하려면 적어주지 않으면 못할 것 같은데요. 네, 해드릴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네, 천천히. 역시 일목요연하게 범주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드릴게요. 그냥 따라가세요. 가랑비 맞듯이 젖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이 선생님도 가끔은 필기를 하셔야 돼요. 책 나중에 저기 하면. 그러면 거기다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조금씩 필기를 하셔요. 그리고 부원장님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책을 또 한 번 더 찍어내셔야 되겠어요. 그거를 아직 지금 책이 두세 번 있는 것이 다른 회원님들, 새로 오신 회원님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아직 쇠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 번 할 때 20보 이렇게 찍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와서 일단 하시고. 제가 다음 와서 이렇게 가져오세요.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저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 좀 봐셔도 돼요. 아니, 유튜브 보면 돼요. 저도 집에 한 권이 더 있어요. 아니, 원래 그렇게 해서. 네. 유튜브를 보더라도 가사로. 네, 네. 가사 찐신 것 같아요. 네. 네, 쌤.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셔요. 네.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는 책이 꼭 가지고 있도록 해 드릴게요. 왜냐면 책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네. 책만 가지고 가는 회원님들이 많아서 그래요. 책만 갖고 가요? 책만 갖고 가버려. 그냥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책이 바닥이 나고 없죠. 책이 너무 쉽게 바닥이 나고. 네, 바닥이 났어. 한 번 와서 그냥 책 한 권 갖고 가. 갖고 가버려. 그러니까 여기 회원님들이 남아서 공부는 안 하고 책만 가져가 본 게 책이 이렇게 없어버려. 네, 네. 그래서 책이 많이 없어서. 그냥 미리 저기에서 단란들 다 그렇게 다 보면 책이 몇 십 쇠를 찍어야 될지를 몰라. 네, 그렇게 몇 세요. 그 지방에서도 책 붙여달라고. 그래서 이게 회원들끼리만 보는 것이고 외부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끼리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물 준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꼭 해 줄게. 동백 탈영으로 하겠다고요? 동백 탈영으로 하겠다고요? 네, 동백 탈영. 네, 동백 탈영. 그런게로 저기 부원장님 이제 할 수 없어. 책을 이제 찍으시오. 책도 우리 부원장님이 제주에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쇄 원보를 갖고 있습니다. 인쇄 원보를 드렸어. 우리 부원장님이 왜냐면 이제 바쁜게. 우리 부원장님 우리 셋 중에서 제일 어리거든. 그걸로. 막내, 막내 네가 다 이런 것 좀 해라 해갖고 막내님이 다 해. 막내는 서러워 죽겠는데. 뭐 이러마야 아시단 말이야. 뭔 시단 말이오. 말을 그렇게 하냐.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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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그게 Cisco 그니까 그런 건 아니지. 또 그렇게 말해 버리면 내 마음이 아프지. 뭔 시단? 아니 근데 그런yr이 처음, William Don. 진짜 마음이 있었던 소리 같은 drunk 얼굴 비윌 notable다? 지금 뚫 inf distributions Sie. 소원 님은 일сыл다 izomet psy statebank 불 rare. leave a pint of a pint of yakindsayinnen당. 오늘의 직상은 희심이 Qui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